아까도 말했지만 안에는 이렇게 작업을 족같이 하고 이런 데는 안 보이는 곳은 그리고 안에다가 테이프를 존나 감아주는 것은 뭐다? 그냥 개 삽질이다. 맞죠? 이렇게 여기는 대충이라고 여긴 정리도 안하고 안에만 테이프 존나 감아 놓은 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무지기야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원래 다 지워 뜯고 선을 이쪽으로 좌우로 해서 선을 좀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한 곳으로 몰아가는 건 미련한 짓거리지. 좌우로 몰아가야지 균형감이 있지. 한쪽으로 다 몰아가면 어떻게 해. 또 에어백이 없는 차네. 에어백 없어요? 없잖아 에어백. 그건 모르겠네. 없는 차에 에어백. 존나 웃기다 이거. 선도 푸니깐 에어백은 없어. 사고 나면 좋댑니다. 날라가겠네 위로. 혹시 이거 선도 푸니깐 이거 사고 난 차 봤나 혹시 이거? 아니 못 봤어. 선도 푸니깐 사고 나면 이거 오픈가 되네 그냥 그치? 대박이다. 난 봤잖아 선도 푸니깐 사고 난 거. ала joke야. 됐어. 난 다가구áslong pintamentos esa고柄.